삼한 이동설 삼한 이동설 말씀해주셨지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의 매국 식민학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뭔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삼한 관경제 또는 전후 삼한설이라고 하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 굉장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아까 제이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기자조선설 위만조선설 진국문제라든지 한사군 문제 모두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고 헤매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은나라의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되었다는 문제도 있고 위만 연나라의 위만이 조선의 준왕을 물리치고 그 땅에 위만조선을 세웠다. 그것이 우리 정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준왕이 누구냐. 단군을 계승한 그분이 아니라 번조선의 70여 번째 그 왕이잖아요. 70 몇 번째죠? 네. 75번째 부단군. 75번째 부단군이거든요. 부단군. 그 위만조선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연나라의 위만이 조선의 왕인 준왕을 몰아내고 우리 교과서에 보면 준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만이 나오잖아요. 그 준왕을 몰아내고 그 땅에 위만조선을 세웠고 그게 이제 정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교과서거든요. 그런데 이 위만이 물리쳤다고 하는 이 준왕이 누구냐라고 하면 번조선의 75번째 부단군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때 당시에 대단군이 다스렸던 그 진한, 진조선, 그 대부여, 그 지역은 북부여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미 그 북부여가 다스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이것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진국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고조선 밑에 남한에 진국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진한, 진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한사군도 마찬가지로 한사군을 설치했다. 위만조선을 물리치고 설치했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미 위만조선이 번조선 준왕을 물리치고 거기에 세웠기 때문에 이미 한반도 땅으로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겠네요. 북사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학계는 고조선조차 없애려고 하는 작업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고조선을 하나의 통치 영역으로 보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자조선이라든지 위만조선이라든지 한사군이 그들은 고조선은 하나의 통치 영역이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한반도 내에서 통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지금 한국사가. 그래서 기자가 들어왔을 때는 중원왕조가 주나라쯤이었어요. 주나라쯤에 기자가 우리 한반도 땅에 들어와서 기자조선을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상서대전이라는 문헌을 보시면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는 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자가 와가지고는 조선을 개국했느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국어의 문제네요. 국어를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죠. 위만도 또 한반도 땅으로 끌어들입니다. 위만은 뭐 중원왕조가 한나라 때인데 위만이 이제 도망쳐서 우리 한반도 땅으로 들어와서는 단군 조선의 마지막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준을 몰아내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뭐 위만 조선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저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기준은 누구 후손이냐면 기자의 후손이에요. 기자의 후손인데 한반도 땅에서 한반도 땅은 원래 마한 땅이잖아요. 마한 땅을 통치했던 것이 아니라 번한 땅의 부당군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사만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무조건 그냥 막 한반도 사관으로 막 다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위만 뭐 조선도 한반도 땅에 있었다 이러고 한사군도 한무제가 실제 우거 시절 우거가 한반도를 통치할 시절 한무제가 쳐들어와서 한사군을 설치했다. 식민통치기구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사학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리적으로 본다면은 반도사관 한반도 땅에 다 몰아넣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사의 전개를 얘기를 하는 것과 그리고 고조선의 사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자가 왔던 곳이나 기자는 실제 왕을 안 했습니다. 기자 조선이라는 말을 안 맞고요. 그러니까 기자가 왔던 곳이나 도망쳐 왔던 곳이나 그리고 위만 정권이 있었던 곳 그리고 한사군이 설치 잠시 되었거나 그랬던 곳이 모두 번조선의 땅이에요. 번안의 땅. 그러니까 고조선의 중심은 진안이니까 고조선의 영역은 계속 살아있었던 거죠. 중심은 계속 살아있었던 거예요. 당군조선의 역사는 별도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만 조선이라는 말도 안 맞고 그냥 변방의 그런 정권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만은 실제 찬타를 했어요. 기자가 번안 땅으로 도망쳐 왔지만 실제로 자기가 왕은 못했거든요. 부당군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번안 땅에 왔다가 나중에는 산동성 쪽으로 가서 살았기 때문에 산동성에 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 후손들이 번안의 부당군을 했어요. 아까 우리가 보통 당군이 47분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당군이 지난해 대당군이 47분이고 번안 땅은 부당군이 75분. 75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마하는 부당군이 36분. 번안에서 70세부터 75세까지 다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이자 그리고 기자의 후손인 기준이 이제 도망친 것은 거기죠. 번안 땅에서 기준이 도망쳐서 이제 군산 쪽 익산이랑 이렇게 경계를 맞닿아 있는 그쪽으로 이제 피난을 가셨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 가보시면 어레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셨다. 올레자를 써가지고 왕이 오셨다는 어레산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한사군. 한사군이 어디 있었냐. 이게 항상 이제 항상 이렇게 뜨거운 감자잖아요. 요소 요동에 설치됐냐. 아니면 한반도 평양 중심으로 설치가 됐냐.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요동 요소 지방에 한사군이 설치됐다는 거죠. 잠시나마.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폐수 지역 얘기를 많이 해요. 한사군 위치를 얘기를 할 때. 폐수가 어느 강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한무제가 사실은 쳐들어와서 한사군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게 삼국 요소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무제가 실제 침략을 할 때 수륙병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군도 동원을 하고 수군도 동원을 했어요. 근데 수군의 이동 경로를 보면 한사군이 요소 요동 지방에 있었는지 평양에 있었는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삼국 요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나라로부터 발해를 건너가서 조선을 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종제부 발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나라로부터 발해를 건너서 조선을 쳤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원 지역에서 제나라는 뭐냐면 산동 반도 부근이잖아요. 산동 반도에서 발해를 건넜다는 거 요동 요소 지방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발해가 왜냐하면 요동 반도랑 산동 반도 사이에 있는 그 바다잖아요. 만약에 한사군을 평양에 설치를 했다면 발해를 건너는 게 아니라 제나라에서 뭘 건너야겠어요? 황해를 건너야겠죠. 황해를 건넜을 경우에는 평양에 한사군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지만 제나라에서 발해를 건넜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짚어볼 때는 기자가 왔던 곳이든 위만 정권이든 한사군이 설치됐던 곳이든 전부 다 번한 땅이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시킨 것은 위만 정권이에요. 위만 정권. 그거는 대단군이 다스렸던 그 진한 진조선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단군 조선이 아니고 그 옆에 변방에 번조선이 완전히 망하고 나서 그때 위만의 어떻게 보면 쿠데타 정권이 잠깐 이렇게 섰었던 그 위만 정권을 물리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위치를 어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번조선이 있었던 바로 그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 조선의 후예다. 기씨 조선이 있었는데 75명의 번조선에서 마지막 70번째에서 6명의 부단군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기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번째 그때 들어와서 들어온 그 기씨 왕이 뭘 하냐면 추전을 해요. 그 기자의 후손들을 추전을 해가지고 40여 명의 기자 왕이 있었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위에 때 왕들은 전체가 원래 왕이 아니었는데 원래 왕이 아니었는데 높여들인 거네요. 높여들인 거죠. 높여들어서 그냥 기씨 조상들이었는데 조상들이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해서 우리나라에서 왜곡해서 이제 문헌적으로 기씨를 추앙하다 보니까 기씨 왕이 뭐 40여 명이 있었나 안에 이런 역사 왜곡된 역사서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좀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어떤 현상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사건 문제도 있고 또 뭐 기자 문제 이런 위만조선 문제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진국의 문제 진국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진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진국. 그러니까 이 진국에 관해서는 사실 질문도 많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는 분명히 고조선이 있고 남한 쪽에는 진이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진이 뭡니까? 그런데 가르쳐주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걸 굉장히 의문스러워 하는데요. 교과서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한반도 남부 지역의 여러 정치 세력을 통합했던 나라가 진이었다라고 해서 고조선 아래에 진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더라도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위만정권 시기에 한반도 남부에는 진국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문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삼국지 한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찍이 우거왕. 우거왕은 위만조선의 위만의 자손이죠. 우거왕이 한나라에게 격파되기 전에 조선상 역계경이 우거왕에게 간언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조선상 역계경이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쪽의 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병도의 조선사 대관이라고 하는 1940년대에 나온 이병도의 어떤 역사서 만든 역사서가 있는데 역사 창고서죠. 이 조선사 대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남방의 진국이 한의 교통하려함을 방해하였다. 이런 식으로 남방이라고 나옵니다. 이 진국이 고조선의 위만조선의 남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남방의 진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남쪽이라고 했는지 설명을 하지 않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것을 그대로 아무 근거가 없이 그 뒤에 후대 학계에서 그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남쪽에 진국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배운 게 남쪽의 진하고 한나라가 교통을 하려고 했는데 고조선이 방해한다. 위만조선이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국은 교과서 보시면 항상 이렇게 부록으로 등장을 합니다. 부록으로 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들도 명확한 그런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진국이 뭔가. 근데 진국은 꼭 나옵니다. 또 교과서에. 상국지 위서 동의전을 보시면 진국의 실체가 드러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한 고지 진국이다. 진한이 옛날의 진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국을 별도의 나라로 보는 것은 시기상으로나 맞지 않고의 역사상으로나 진국이 곧 진한이라는 거죠. 진한을 얘기를 하고 뭐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단군조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앞에서 얘기했듯이 북쪽에는 고조선이 있고 남쪽에는 진국이 있었고 그러면 식민사회에서 얘기하는 만약 위만조선이 중국 사설을 보게 되면 되게 강력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민사학자들도 위만조선을 아주 그냥 강한 나라식으로 뭔가 미화시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위만조선이 남쪽의 진국. 땅 좁잖아요. 우리나라의 한강 이남. 얼마나 좁아요. 그런데 이 상국지위사 동의전에 보면 거기에 뭐예요. 78개국의 소국이 우글글거리는 그걸로 나온다 이거예요. 진국이 또 어디로 사라져버려. 거기서. 그러면 도대체 이놈의 진국은 뭐냐 이거. 그럼 그 강력한 위만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진국을. 그런 강한 진국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려. 그리고 이 78개국의 부족국가로 변신해버려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강단사학에서 만들어낸 논리예요. 그런데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뭐 하나. 아니 어떤 강한 정치체가 있었으면은 그 뒤에는 역시 같은 정치체가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아주 그것이 전쟁으로 아주 그 백성이 다 죽거나 아니면은 강력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 인구가 뭐 거의 뭐 80, 90% 절멸하지 않는 이상은 그 뒤에 걸맞는 정치체가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엄청나게 태부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이게 우리나라의 식민사학자들의 관점이에요. 이게 우리 뭐 한당국이 태백일사를 잠깐 보면요. 태백일사 삼한 관경 본기에 보면 이 진국은 천재의 아들이 다스림으로 5년에 한 번 낭야를 순행하였으나 순은 제후임으로 진한에 조근한 것이 4번이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이렇게 뭐 순행을 하는데 순임금은 이 진한에 조근한 것이 4번이나 5년에 4번이라는 거예요. 4번이나 이렇게 조근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기서 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조선 자체를 진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가면 뭐가 되냐면 발해로 보면 대진국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진이 한자가 틀리지만 진국의 전통은 만주에서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한반도 북극 대륙에서 왔었던 것이 이 진이라고 하는 전통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이 진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저 중원에 있는 나라들이 진을 쓰는 거죠. 진시황제. 진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진이라는 국호가 먼저 단군조선에 있었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도 좀 쓰고 싶다.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진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의 삼한이라고 할 때 한. 그것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라는 걸 써가지고 진하고 한일 때 가장 강성하잖아요. 중국 중원 지방에서. 그런 것도 어떤 그런 어떤 차용이 있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순임금이 5년에 4번 진국에 조군했다는 것은 순임금이 진국에 가서 당군 임금님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문의를 드렸다는 것 맞습니까? 거의 매해 이제 가서 매해 가서 조군했다. 아침 그 뭐죠? 봄철에 하는 것을 돌아오르고 겨울철에 하는 것을 근이라고 지난 시간에 아마 얘기를 했을 때 사근동우라고 해서. 사근동우. 봄에도 가서 조아리고 가을에도 가서 조아리고 뭐 이렇게 했었던 그런 어떤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보여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순이 직접적으로 진조선까지는 너무 멀어서 오질 않았고 대단군이 낭야 지금의 산동성 낭야가 이제 낭야가 지난번에 중원에 세운 분국들 그것을 감독하고 중국 그러니까 중원 정권을 감독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직접 순행을 하셔가지고 너 와라 해가지고 거기서 보고를 받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뭐 발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요사지리지도 보면은 진한이 진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사지리지는 뭐라고 하냐면 발해는 이제 만주 지역을 다 통치를 했잖아요. 발해에 진주라는 곳이 있는데 진주라는 곳은 진한에서 이름을 얻었다.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 진국은 그 만주 지역의 진한이구나.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당군조선이구나. 이거를 이렇게 누구나 알 수가 있는데 참 강단사하고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 원전을 읽어도 이 사람들이 그 방귀를 갖다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중국 사수에서 보면 분명히 폐수를, 폐수, 동쪽으로 폐수를 건넌다고 얘기를 해요. 동쪽으로 건넌다고 그래요. 요하도 동쪽으로 건넌다고 해야지. 그런데 신미사학들 보면은 이 사람들은 고대의 요동하고 지금의 요동을, 요나라 이웃대의 요동을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요동반도 거기가 옛날 주나라 시대에 그때부터 내내 그게 요동인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압록강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남쪽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의 요동이 중원왕주의 땅이었으면은 이 사람들은 남쪽으로 건너갔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금 이제 아까도 박 씨님의 진국조선의 역계상이 우거가 말을 안 듣자 동쪽으로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병도가 지멋대로 내 상식하고는 안 맞네. 그건 남쪽이지. 하고 그렇게 바꿔버렸듯이 이 사람들이 방위를 완전히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바꿔버려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내 그냥 한반도사관에 갇힌 그런 식민사관 논리만을 앵무새처럼 되뇌기고 있는 거예요. 방위를 바꿔버린다고요? 알겠습니다. 원전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 폐수가 뭐냐. 이게 진짜 이것도 뜨거운 이슈거든요. 한상운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정 교수님이 폐수는 동쪽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이렇게 돼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수경이라는 경전에 나와요. 그 물에 대한 경전. 수경. 그러면 동쪽 바다로 흘러간다 이렇게 돼있는데 강단사학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한반도 안에 대동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동강은 서쪽 바다로 흐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역도원, 수경주를 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위땐가 아마 그 인물일 거예요. 북위를 방문한 고고려 사신한테 한번 물어봐요. 고고려의 평양에 물이 어떻게 흐르냐. 당연히 서쪽으로 흐른다. 왜냐하면 그때의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지금의 요양, 요화 옆에 있는 요양이라는 설이 새롭게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저도 그 설을 지지하는데 그러면 요화도 그렇고 다 서쪽으로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서 이 역도원이라는 사람이 원래 수경주 아까 제이님이 얘기한 것처럼 동쪽으로 흐르는 걸 갖다가 서쪽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코멘트를 그렇게 달았는데 그게 진리가 됐다. 그게 이제 그들의 어떤 최후의 보루 정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수경하고 수경주라고 하면 어느 게 먼저라고 하면 사실 당연히 이제 더 오래된 수경이 먼저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자기네들이 자기네 강에 대해서 자기네 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우리나라 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 중원 땅에 있는 강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이 어디로 흐른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동쪽이라고 입, 우, 동에다. 동쪽으로 흐른다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누구 얘기를 듣고 조금 이게 서쪽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 잘못됐다는 건 확연한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 시대 때 국정요화라든지 요수 그런 것들이 보면 다 동쪽이나 남쪽으로 흘러요. 거기서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서쪽으로 흐르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후대의 주석에 사람들이 후대의 고구려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방향을 지멋대로 주석을 달면서 사람들이 후대의 주석에 의거해가지고 우리의 역사 영토를 갖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전사만, 북사만, 후사만, 남사만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 매국사께서는 여전히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다. 억지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조금만 더 보충을 하자면 문헌에 나타난 전사만의 명칭들이 있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관자의 발조선, 사기의 발식신, 대델에 보면 발숙신 또는 발식신 이런 것들은 다 번조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헌상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안에 관한, 번안에 관한 것도 또 진안에 관한 것도 또 다른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수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사만이 있고 북사만이 있으면 수도 영역 위치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당국에는 번조선은 안덕향이다. 지금의 어떤 당산이고 그다음에 진안, 진조선은 바로 그 아사달, 하얼빈이다. 거기서부터 이제 수도가 계속 이전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한 같은 경우는 수도가 변하지 않고 백악항이다. 평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평양이라는 부분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한이, 마한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전체이기 때문에 그 수도가 평양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제왕운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한의 왕검성은 지금의 석영이다. 이렇게 나와요. 석영은 지금 평양이에요. 그러니까 마한의 왕검성은 평양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왕검성이 아니고 마한의 왕검성입니다. 그다음에 상궁유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마한은 평양의 마읍산을 따서 이름 지은 것이다. 아니, 평양의 마읍산을 따서 마한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결국에는 뭐냐면 마한의 수도는 평양이라는 겁니다. 지금 백악항이라는 거죠. 이렇게 제왕운기나 상궁유사에도 보면 마한의 수도가 평양이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한이 그냥 남쪽에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였기 때문에 그 수도가 평양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삼한이라는 것이 삼한이라는 것이 교과서에서 가르치듯이 전라도, 경상남북도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한 나라가 아니라 북삼한을 얘기하는 건데 북삼한이 결국 당군조선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 당군조선의 나라는 삼한이라는 시대로 계속 마지막 47대까지 계속 이렇게 통치돼서 이어 오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삼한 시대와 삼조선 시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당군왕검의 수명의 비밀 이렇게 해가지고는 1048세 그리고 1908세의 비밀을 풀어드렸죠. 그게 바로 지난 쪽에서 수도를 두 번 옮기면서 당군조선은 삼왕조의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삼왕조. 네. 삼왕조. 그래서 그때 뭐 1048년은 일왕조의 기간 그리고 1908세는 일리왕조의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조가 860년이 되는 거죠. 삼왕조가 총 188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왕조가 바로 삼한 시대예요. 삼한 관경 제도가 잘 이어져 온 그런 삼한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왕조 시대부터는 삼조선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삼조선. 네. 삼조선. 그러니까 이제 당군께서 어떻게 보면 관제개혁을 하신 거예요. 삼조선으로 개편을 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나라가 관제개편이 되는 데는 엄청난 배경이 뒤따랐습니다. 왜냐면은 이때 일왕조가 21대 소태당군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22대 당군이 어떻게 직위를 하시게 됐냐면 쿠테타를 일으켜서 쿠테타를 일으키셔가지고 당군으로 이제 직위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쿠테타라는 거는 일왕조에서도 간혹 있었어요. 뭐 있긴 있었지만 쿠테타를 해서 병권을 이용해서 그렇게 힘으로써 당군의 지위를 장악한 것은 22대의 색블루 당군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과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색블루의 조부 조부가 고등이었어요. 고등? 네. 고등이라는 분이셨는데 고등이라는 분이 사실은 군사적인 힘으로 우연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색블루 손자죠. 고등의 손자인 색블루가 우연왕을 계승을 하고 당군으로 이제 직위를 했지만 그것은 어때요? 혁명이죠. 이제 쿠테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진안에서 막 혁명이 일어나고 쿠테타가 일어나고 날린 거예요. 그래서 마한의 부당군이 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승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서우여라는 분이셨는데 이분도 이제 가만히 계시진 않았겠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소태당군의 실질적인 계승자는 서우여라는 분? 네. 서우여라는 분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뭐 병권을 장악하고 이제 권력을 차지했기 때문에 색블루 당군께서 이제 모두 물리치시고 딱 정리를 하시고 당군으로 이렇게 직위를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생활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소태같이 쓰다. 소태다. 네. 소태같이 쓰다. 소태다 쓰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21대 당군이 이제 소태당군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법 없이도 살던 시대에 이런 신교문화가 융성하던 시대에 처음으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당군의 지위까지 박탈을 당하게 되신 겁니다. 22대 색블루 당군이 딱 직위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힘으로 이렇게 이제 장악을 하셨다 보니까 나라 전체 분위기가 어수선한 거예요. 중심자리가 그렇게 이제 확보되다 보니까 밑에 백성들도 좀 어수선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삼조선으로 간제개편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조금법이라는 법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조 시대 때부터가 바로 삼조선 시대인데 이미 이때부터는 이제 사만의 정신 그 사만 강경제로 보전을 해오던 그 정신의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랑조와는 사뭇 다른 그런 이제 변화상들이 여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도 그게 뭐 860년간 됐으니까 색블루 당군 때는 뭐 쿠데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약간 뭐 백성들도 다독이고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또 근천년을 갔으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다른 역사가 쓰여지게 되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랑조 때는 매년 주기적으로 천재를 올려요. 올리면서 이제 뭐 재단을 축조하고 천재를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국선소도라는 것 아주 성스러운 신성한 공간인 그런 소도도 설치하면서 이제 신교문화가 이렇게 왕성이 이렇게 융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왕조부터는 뭐냐면 신교문화가 점점점 약화돼요. 근데 실제 그 신지 비사에 나오는 것처럼 사만 광경제에도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지는데 실제로 이 이왕조 이후의 시대를 보시면은 외세 침략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그리고 나라 안팎의 권력 다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시대상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죠. 사망조 때는 어떻습니까? 사망조 시대에는 이제 아무래도 막 큰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부여의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당군왕검에게 부여라는 분이 계셨고 그분이 좀 옹적인 분이셨나 봐요. 부여라는 그 정신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걸 봐서는 그래서 뭐 대부여로 국호를 바꾸기도 하지만 사망조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때부터는 병권까지 분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조 때는 3조선으로 간제개편을 했지만 병권은 그래도 진안이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망조 들어서는 병권까지 나누게 되면서 이제 완전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47세 고열과 당군은 아 이분이 산으로 도망가셨다고? 네 도망가셨다기보다는 왜냐하면 고열과 당군도 굉장히 옹적인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신 분이셨어요 원래. 왜냐하면 그전에 보울당군께서 또 이제 후사가 없으셨고 또 반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보울당군을 지켜드리고 본인이 스스로 당군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다시 보울당군을 모셔왔거든요 고열과 이분이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추대를 받아서 당군으로 오르셨지만 진짜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나라의 그런 정세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산으로 들어가서 선인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군조선 또한 세 번의 변천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수도가 바뀌는 과정도 있고 또 국내외적인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그러면서 제1왕조는 송화강 아사달 이때는 삼한 제2왕조는 백악산 아사달 이때는 삼조선 제3왕조는 장단경 아사달에서 대부여시대 이렇게 변천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백악산 아사달 때 이제 조선으로 바꾸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거와 이제 연관을 지어본다면 그러면 우리 근세조선 근세조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산 기슭에다가 경복궁을 딱 세우면서 시작을 하죠. 어느 산이겠습니까? 무식하잖아. 백악산입니다. 아 백악산. 백악산인데 지금 그거를 북쪽에 있어서 북악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북악산이? 북악산이 그 위에 올라갔으면 표지석이 백악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지도를 보면 전부 백악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군조선을 계승한다. 뭐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실제로 백악의 기슭에서 또 조선을 만들어요. 또다시 조선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런 것이 알고 하셨을까? 알고 하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연찮게도 이게 백악산의 기슭에 만들어진 어떤 수도 그것이 이제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연계성이 있는 것 같네요. 연계를 좀 지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제이님께서 8조 근법 8대강령 말씀하셨는데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8조 근법은 학교에서 잘 배우잖아요. 이게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8조 근법을 배웠나요? 네. 8조 근법.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3개 배우죠. 3개. 네. 맞아요. 8조 근법 중에서. 8조 근법 중에서 3가지만 3조묵만 전해져 온다.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 실려 있고 그런데 나머지를 모르는데 8조 근법이 환당국이 담근 3개에는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교과서에 3개밖에 안 나오는 것은 태백일사에 나오죠. 태백일사. 그거는 상권의 위지 동의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이제 아마 이 뭐 3가지가 나와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그리고 이제 도둑질한 자는 노예로 삼는다. 뭐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당국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그 3개밖에. 3개밖에 안 나오죠. 3개밖에. 그런데 환당국이를 쳐다보면 8개가 다 나오는데. 8개가 다 나온다. 어디에 있냐면 환당국이 태백일사, 사망광경본기, 번안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 굳이 그것만 구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사학에서는 신뢰를 많이 하는 색이 중국 사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기록은 중국 사서가 정확하다고 이 사람들은 와에 못이 박혀 있어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는 게 삼국지 안에 그게 안에 들어가 있는 책이죠. 미서 동의전. 네. 그렇죠. 미서 동의전. 그리고 뭐 한서 지리지 연 조에 또 전한다. 이렇게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세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조금 이상해요. 세 번째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아마 이 환당국에서 바로잡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세 번째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배상을 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서 지리지의 연조. 웬나라 조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50만 전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구차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런데 환당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당국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남자는 거두어들여 그 집의 노예로 삼고 여자는 비로 삼는다. 그러니까 노하고 비를 다르게 봤어요. 남자는 노로 삼고 여자는 비. 노비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그 뒤에 어떤 이거를 돈을 주면 요즘으로 보면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돈을 주고 나오는 석방되는 거. 보석? 보석. 보석금으로 50만 전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전 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환당국에는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쪼잔하고 구차하다. 환당국에 굳이 8개가 다 있는데 다 있는데 그걸 보고서도 참 인정을 안 한다니까 참 웃기네. 그런데 이런 8조금법도 사실은 어떤 배경에서 출연을 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삼한시대 그러니까 제1왕조와 이사망조의 차이점을 미묘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8조금법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고조선이 그래도 국가체계를 갖추었다는 하나의 증거 그리고 하나의 표본으로 가르치죠. 법이 있었다니까. 법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국가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은 8조금법은 약간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죄를 지으면 형벌을 내린다. 이런 느낌이 강하죠. 형사 재판하고 징벌 내리고 이런 관계예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 처하고 죽이면 너도 죽는다. 예의를 잃으면 군에 복역시키고 게으르면 부역에 동원시키고 음란하면 때리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처분인 거죠. 그런 느낌이 강한데 사실 제1왕조 때 8조금법은 아니지만 8대 강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초대 당군 안검 때 조칙으로 내려진 거예요. 진짜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 그러니까 이제 이 내면의 본성을 일깨워주고 실제 이치에 순종하면서 마음을 밝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게 8대 강령입니다. 굉장히 읽어보니까 고차원적이고 철학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8대 강령을 보시면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벌하겠다. 이런 내용이 일체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의 법도는 오직 하나다. 그것을 일심으로 따라야 된다. 이게 1조예요. 그리고 2조로 보시면 또 사람 마음도 하늘의 마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마음 다스리는 법. 그리고 3조를 보시면 부모를 너희는 부모에게서 낳고 부모를 능히 잘 공경해야 된다. 뭐 효도하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4조를 보시면 이거는 좀 슬픈 얘기네요. 짐승도 짝이 있고 환신도 짝이 있는 왜 슬픕니까? 누가 슬픈까? 누가 슬픈까? 아니요. 네. 우리 세 분을 생각하니 그래서 남녀가 잘 조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뭐 음량의 그런 법도라고도 할까요? 그리고 뭐 5조는 자식 사랑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런 이제 8대 강령을 보시면 진짜 인간답게 살아가는 기본적인 법도 그리고 이제 사실은 법 없이도 살던 시대였던 거예요. 말 그대로. 제이님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1조 2조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지만 이 한 단국이 단군 세계에 나오는 8대 강령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 말씀 자체가 멋지고 그래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뭐 한번 꼭 이 8대 강령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아마 뭐 읽어달라 하시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아니 근데 3조. 사실은 3조에서 보면 너를 낳으신 이는 부모요. 부모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니 오직 부모를 잘 공경해야 능히 하늘의 하느님 상제님을 경배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모를 먼저 경배해야지 하느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심오하고 또 그런 맞는 말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사실은 저 대전에 가보면 호문화 진흥원 뭐 이런 것도 있고 효와 관련된 뿌리공원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근데 이 효가 그 근원이 단군 조선으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문헌상으로 보면. 근데 보통 자꾸 효사상을 중국에서 자꾸 그렇지. 육아에서 자꾸 갖고 오려고 그러죠. 육아에서. 그 3년상이라든지. 근데 3년상이란 게 원래 소련 대련에서 왔잖아요. 소련 대련이라고 하는 몇 대 단군의 신하죠. 초대 2대 3대 그때 단군 때의 신하거든요. 소련 대련이라는 3년상을 제시를 먼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 대련에 보면 동의지자 이렇게 나와요. 동의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동의 사람이 먼저 효의 모범을 보이고 공자도 뭐 이렇게 3년상 이렇게 하면서 유교의 어떤 그것처럼 해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이런 8대 강령에서 우리가 좀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 8대 강령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깨달아서 스스로 선을 행하게끔 이런 신교 문화가 꼽히던 그런 황금 시절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8조 근법은 어떻게 보면은 힘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형볼로서 질서를 잡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뭔가 국가로서 체계를 잡았다라는 어떤 하나의 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이나 세태나 민심이나 이런 게 좀 바뀌었다는 걸 봐도 느끼겠네요. 네. 좀 미묘하게 시대상의 변화가 있죠. 그리고 8조 근법도 보시면은 이런 이제 근법 이런 법이 나오니까 백성들이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어서 그 법을 지키는 모습이 이 뒤에 이제 또 전개가 됩니다. 그럼 억압적이잖아요. 가감적인 게 있네요. 억압적인 게 아니고 사회의 풍토 자체가 이런 불이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수치를 느낄 수 있는 만큼의 성숙된 그런 사회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사서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위만 정권이 한나라에도 무너지고 나서 낭랑군이 들어선 뒤에 그 풍속이 아주 어지럽혀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전까지는 법이 몇 개 안 돼도 안 돼도 여덟 개분이 안 돼도 잘 지켜지고 순박하고 그랬는데 이 중국에 어떤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그 이 풍습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 단군 안검 때 있었던 그때만큼의 어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 것은 아니지만 법치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으로 딱딱딱 해가지고 죽이면 사형.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해줘야지. 죄값을 받아야죠. 요즘에는 그래서 사형죄 부활하라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군 조선 시대에는 그렇게 법이 복잡하지 않아도 잘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동방의 나라는 대인구이고 군자의 나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기본적인 법체계는 배달국 시대 때부터 도 있었는 걸로 보여요. 뭐 조직체계라든지. 하지만 그것을 잘 조화를 이루었다는 거죠. 굳이 이런 형벌이 없더라도. 그 삼조전 시대의 그 팔조금법은 약간 식비명 같은 그런 느낌도 있네요. 뭐 가늠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뭐 이런 거. 도덕적 삶을 이렇게 요구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 저요? 네. 최근에 보면 나태지옥. 나태지옥. 박수님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 천만돌파. 천만돌파.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역시킨다. 예가 중요한 모양입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군대 가야 돼요. 제이님 좀 건방지잖아. 여군으로.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도를 훼손한 자는 금고용에 처한다. 또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 음란한 자는 이렇게. 때려준다는 거죠. 때려준다는 거죠. 매질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박수님 엄청 맞아야 되겠다. 박수님 엄청 맞아야 돼. 참아있어봐. 박수님은 저기 뭐지? 부역도 해야 되고. 없어요 저는. 아니요. 왜. 부역도 해야 되고. 군대도 한 1년에 한 3, 4번씩 갔다 와야 되고. 네. 맞아야 되고. 부역을 많이 시켜주십시오. 좀 게으른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8조 금법? 8조. 원래 게으른 사람은 저 힘든 일 시키면 빨리 해요. 빨리 하고 쉬려고? 그 뒤에 이제 이어진 걸 보시면 이리하여. 이 8조 금법을 만드니 이리하여. 백성이 마침내 도둑질하지 않았고. 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으며. 부인은 정숙하여 음란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도 보면 제가 그 삼시 새끼인가? 보니까 문을 안 닫고 사는 집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가끔 가다 보면. 시골? 문이 열려 있고. 시골? 네. 시골도 그렇고. 문을 그냥 열어주고. 보지도 않고 열어주고. 그리고 문이 없는 곳도 있고. 이런. 사실은 그런 걸 많이 서양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커피숍에 가서 노트북을 놓고 밖에 나갔다 와도 노트북을 안 잃어버렸다. 깜짝깜짝 놀라요. 사실은 우리는 당연한 건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놓고 가면 다른 사람 가져가라는 거다. 이거는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가져간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영상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우리는 그게 영상이 되나?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외국에서는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한민족의 어떤 본성이 좀 선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한민족의 본성이 선하다면 그러면 박 씨님은 한민족이 아닌데? 저도 그냥 노트북에 놓고 가면 가져가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셋. 그 정도는 아닙니다. 첫 시작부터 많이 공격당하네. 다들 파이팅 넘치시네요. 평소에 미움을 많이 받았나 봐. 빨리 마지막 주제에 하나 얘기하고 마무리 지어있네요. 뭡니까? 좀 변화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 여기서도 좀 미묘하게 나타나요. 삼한시대와 삼조선시대의 차이가 왕위 계승의 문제입니다. 1황조 때는 태자가 아니더라도 서열의 관계없이 당군으로 직위를 하거나 오히려 또 자신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오가의 수장 외 305가 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오가의 수장도 당군으로 직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종종 일어나요. 그러니까 4, 5, 6세, 9세, 11, 12, 13, 15, 19 이런 당군들은 전부 다 오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엄격한 혈통 계승이 아니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1황조 때는 덕망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누가 덕망이 있고 진짜 나라의 그런 수장으로서 격이 되냐 이것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꼭 혈통이 아니더라도 태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제 당군으로 직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도 뭐 우가 출신이 좀 많네요. 어? 그렇네요. 네. 우가, 계가 출신도 있고. 근데 보니까 약간 연속성은 이제 삼조선 시대 때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가 했다가 계가 했다가 우가태가 태자 우가우가 이렇게. 우가우가. 우가, 우가, 우가. 어서 마이. 네, 네. 그렇고요. 삼조선 시대는요? 삼조선 시대인 2황조, 3황조를 보시면 대부분 태자에게 왕위가 계승됩니다. 그러니까 오가의 수장이 지금 당군에 직위하는 일은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태자와 아들은 이게 태자가 장자라는 얘기인가요? 장자일 가능성이 많겠지만 장자가 아니더라도 또 둘째가 될 수도 있고. 저도 둘째인데. 중국에서는 장자 우선인데 우리나라는 꼭 장자일 필요는 없었다고 봐야죠. 형제 중에 왕위 계승을 받을 사람을 태자라고. 장자가 하기 싫으면 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임금의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임금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열려있는 계승권이기 때문에. 삼조선 시대죠. 색불로 당군 이후부터는 대부분 태자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양상을 띕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좀 권력을 집중시키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한. 삼한이란 나라가 과연 한반도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있던 나라가 다인가. 아니다. 북삼한이 있었다. 전삼한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삼한은 결국 당군조선의 초대 왕조로서 삼조선 또 대부여 시대로 이어지면서 당군시대를 이어나갔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디테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오늘 녹음하면서 제가 이해가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안 했습니다. 전혀 안 보고 왔습니다. 알기 쉽게. 두 분이 설명을 잘했던 명이에요.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삼한과 삼조선이란 내용으로 녹음해봤는데요. 자 교수님 마무리 오늘 녹음 마무리 해 주십시오.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고조선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삼한관경제 신채호 선생의 말로는 이 전후 삼한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조선 이동설이라든지 그런 것으로는 사실 이 고조선의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이 삼한관경제 꼭 이것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삼한관경제를 통해서 모든 역사의 어떤 모든 문제가 풀리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알려야 되겠습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이니까요. 네. 제이님. 네. 대한이지 않습니까. 큰데 큰 한의 정신을 일으켜야 되는 때고 최일선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강단사학에서도 대한의 정신으로 꿈을 깨시기를 바라면서 역사에다 이번 연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8대 강령이죠. 삼한시대의 8대 강령. 여러분들 한번 직접 찾아서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시면 와 정말 수준 높다 대단하다 정말 좋은 명문구다라는 거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8대 강령 한번 당군세기 8대 강령 검색하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2018년에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후원 속에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죠? 후원. 후원. 후원입니다. 후원하기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순위가 쫙 올라가는 때가 있죠. 제이님 그때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그런데요. 이 녹음 방송 듣고서도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후원하기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2018년 무술년 개의 해 개처럼 우리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역사에다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녹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